아나운서국이 엉망이에요. 하루걸로 진행사고에다가 시청률도 떨어지고요. 죄송합니다. 제가 후배 교육을 잘못시켰습니다. 김 국장이 없으니 기강이 헤어졌는지 좀처럼 마음을 못 잡네요. 따지고 보면 김 국장이 큰 잘못을 한 것도 아니잖아요. 사표낸 건 위에서 수리도 안 됐으니까 다시 생각해봅시다. 맞아요. 임원회의 때도 이번 일로 사표를 받는 과다한 얘기도 있었어요. 전 이미 마음의 정리가 끝났습니다. 사표 수리해주세요. 김 국장만 끝나면 다가 아니잖아요. 조직도 생각을 해야지. 김 국장을 기다리는 팬들이 아직도 많아요. 고집 부리지 말고 방송국으로 돌아오세요. 김 국장만 특산** 12주 alarming 김 국장만 특산대로 빛을 crec 여기 서깐 인생이란 바다에 외롭게 떠있는 바로 우리의 이야기라고 합니다. 10분 전까지 오라고 하셨는데... 테디님 왜 안 오시지? 스튜디오에 바뀐 거 모르시나? ㅡㅁ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바쁘실텐데 다들 오셔서 애써주시고 감사드립니다. 덕분에 무사히 장례 잘 치르고 아버님 좋은 곳에 모셨습니다. 큰일 치르셨습니다 사돈. 아예 자네도 애 많이 썼네 고맙다 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아니 너 그 반지 어디서 났니? 실은 할아버지께서 인정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 손에 직접 끼워주셨어요 어머 어머 울지 말아요 제발 이젠 내 손을 잡아요 모든 아픔까지 안아줄게요 아멘